금방 한번 데려오겠습니다. 금방. 대망의 금방입니다. 자, 이게 금방입니다. 금방. 여기 베란다가. 베란다가 이렇게 쫙 나오고요. 이게 베란다입니다. 금방 베란다. 자, 금방에는 저렇게. 자, 화장대가 있습니다. 화장대하고 옷장이 있습니다. 럭시리한 옷장이 있습니다. 화장대. 자, 이 옷장에다가 이게 이제 샤워부스, 샤워부스. 자, 럭시리한 옷장. 럭시리한 옷장. 럭시리한 옷장. 럭시리하고 따뜻한 옷장. 옷장이 좌우로 짝분리되어 갖고 옷장 정말 좋아요. 쓸모있어요. 좌우로 짝분리되어 갖고.